짐을 알아보러 왔습니다. 이제 운동을 해야해서 한번 알아보려구요. 여기는 수영장도 같이 있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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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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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3, 2, 1 1 온갖Q 오케이 쨉 음 음 야 이렇게 녹화 잘 나왔다 맛있다 그러지? 시원해요 ㅋㅋㅋㅋㅋ 나를 못했다고 해서 의자 바나봐 멋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